하루빨리 시부모님께 인정받는 농부가 되고 싶은 열매씨 부부. 좀 많이 도려내야 되나? 요즘 담말랭이 제조작업을 배우고 있는 열매씨. 이렇게 촘촘하게? 너무 촘촘하게 만드는데. 홍보를 위한 촬영도 열매씨의 몫. 90도로 12시간, 40도로 30시간. 모든 과정에 요령 피우는 법이 없는 부부. 색깔 좋다. 좋네. 이번에 색깔 잘랐다 맞지? 오래 진짜 겨울한 것 같아요. 이 고운 빛깔이 고객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길. 포장 하나하나에도 심혜를 기울입니다. 하나하나 가정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완성품 보면은 하나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정성껏 보정하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자고. 자. 굳이. 나는 우리. 당신이 왜 너냐고. 당신은 우리. 당신аш Cara. 씁는거지 현실. 당신에게. 당신은 우리. 당신의 여행을.